그 대표이점은.. 그니까!! 1년 556개 나.. 나이도 신경 1타거든 그거.. 용자왕 시리즈? 이거 두 명의 시즌야 오오옹 비바에 자네 맞아 용자.. 안 돼 쌤 쌤 뭐..뭐..뭐..뭐 그런거 보면 안좋아요. 거짓말 나도 만들겠어 하아 전 은혜슬이 펜들러 댄거 같은거야? 어 아 넌 얘네 은혜슬 못했어 딱 들어와야 돼 좋아? 응 은혜슬은 펜들러 댄기였는데 마사해보니까 펜들러 두꺼워서 소리 잘 들어가라고 아니 영상 보고 소리 잘 들어가라고 뭐야 소리 이렇게 잘 들어가던 감사합니다.